비율나물 비율나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비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비름나물이라고 하는데요 맛이 좋아서 나물로 아주 좋습니다 밭에 잡초로 자생을 하고요. 옛날에는 이 비름이 아주 많았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비닐멀칭을 많이 하고 또 제초제를 써서 그런지 많지 않습니다. 요즘은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. 개비름이 줄기에 털이 있는 데 비해서 이 비름은 이렇게 털이 없구요. 줄기가 아주 맑습니다. 네, 이 비름 나물맛도 좋지만 효능도 뛰어납니다. 쇠비름처럼 이 비름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고 해서 장명체로 불렀습니다. 한방에서는 지상부를 현이라고 합니다. 맛이 달고 서늘한 성질이며 독성은 없습니다. 이 비름 나물로만 이용해도 건강에 좋구요. 차로 끓여 먹거나 발효액을 담가도 좋습니다. 이 비름에는 비타민 A,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습니다.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보호, 백내장이나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. 감기능 개선작용이 있어서 피로나 잦은 과음으로 인한 손상된 간회복에 좋습니다.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고혈압, 심근경색,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을 예방하며 심장건강에 좋습니다. 이 비름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해서 항암의 효과가 뛰어납니다. 네, 그 밖에도 이 비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구요. 혈당 조절로 당뇨병에도 좋고, 골다공증 예방, 빈혈 예방, 염증 완화작용이 있습니다. 주의사항으로 이 비름은 찬성질이기 때문에 몸이 차거나 맥이 약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도록 합니다. 오늘 나물맛이 좋고 효능이 뛰어난 비름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